살아가는 어천 공동체 건설에 있습니다. 하나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수합니다. 수산 청년미더 엘톱구 발대식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전망 수산업 경영입니다. 김동연 회장. 동원산업 회장. 동원장. 강진 출신이 있어요. 친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식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데 그렇게 전라남도 남자들이 다 물에 친한데 당신이 수산업으로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고기 잡는 걸 시켜보면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재철 회장이 줄어드는 건 수산물. 가장 급격하게 가격이 산은 줄고 소비는 늘고 가격은 올라고 이게 금메달 산 선수단이 누구냐 그러면 전라남도 남자의 DNA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힘을 내고 싶지 생산 앱 돈으로 치면 30 가공의 물을 천천히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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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